진짜 헬멧 쓰고 있네? 야 안 돼! 선거법이야 선거법 4호야 이름이 너무 대놓고 4호 아니야 선거철에 인마 4번을 보여주면 나보고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면 책임질 거야? 저 영입하러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대도 부동산 새로운 귀여운 인물을 바로 영입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빨서관 출동! 과연... 오오오오오오 타코야키다! 어 이봐! 이봐! 어! 야! 어 야! 어 일식집인데? 어 야키? 머리에 칼 꽂았어 아 약간 눈이 살짝 좀 너무 멍한데 제 눈이 약간 좀 너무 멍해 눈동자만 좀 나 같은 이런 아름다운 눈동자였으면 내가 무조건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다 그짓말인 것이죠 그럼 볼까요?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슬쩍 어! 보라색! 보라색인데? 어? 어? 왜 두번째야 왜 두번째야 아 시즌이! 어! 콧구멍이 너무 크... 무척 마음에 들지만 콧구멍이 탈락입니다 콧구멍이 너무 크셨군요 콧구멍이 저거 딱 반 사이즈였으면 내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나왔을지 어 뭔가 좀 느낌 좋은데 이번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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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 할아버지야 힘들어 아 이번에는 안 돼 옷도 할아버지처럼 입으셨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그냥 누굴까?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염소다 또 아하아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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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야 되게 귀여워 윤희 아하하하하 옷도 너무 귀여워 어 눈도 철옥철옥해 아 귀여워 하지만 노 잘 봤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인기 주민이 있으면 특혜가 있나요? 아 그게 아니라 기분이기가 좋죠 같이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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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하지마야 하하 유도목이야 저거 아 사지마 감사합니다 충전 충전 오 뭐야 밀리터리? 아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충성 하하하 이름이 충성이야 요 개구리는 군부대 컨셉으로 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개구리겠네요 심지어 보호색 때문에 처음엔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충성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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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야 하하하하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러면 야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소리가 났어 이건 이러면 들어가야 돼? 아 진짜 아 미쳤다 아 이거 나왔다 얘 가자 얘 얘네 거기까지 못 데려가겠다 아 개성이 있긴 한데 애가 영혼이 없어 우리 주민들이랑 못 어울릴 것 같아 자 이번에 과연 어떤 애가 나올지 슬쩍 어? 똘하게 생겼는데? 어 리키 어 잘 웃는다 어 귀엽다 귀엽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어 잘 웃는다 오 오 귀여운 꼬리? 원피스? 아세로라 아세로라 얘는 오 얘도 인기 있을 것 같은데? 어 아 어쩜이래 너무 귀엽다 말투도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하하 아 인기 있는데 1티어는 아닌 성격 아 애플이랑 성격이 겹치는구나 어 강아지다 왜 궁대를 갖고 있어 아니 별의 별의 야 얘는 뭐야 미라야? 아 저거 1티어라고요? 아 얘? 럭키 럭키? 선생님? 선생님? 이쪽 한번 보시죠 아 사진 찍기 힘드네 아 포러 컨셉 섬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럭키 어? 어? 오 뭐야? 아 아 얘 뭐야? 아 패치 어 패치 1티어? 1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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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패치 데려가요 아 먹보가 3명 돼요 그러면? 먹보 1명 내보내야지 우리 먹보가 누구누구 있지? 아 피터 피터랑 휴지 패치 버리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가 찝었던 애들로 갑시다 아 쬐슨 가자 제발 미션 몸체를 보여줘 아 뭐야 야 그 말로 내려가고 싶다 아 양들은 왜 이렇게 다 무섭게 생겼어? 눈도 뺑글한데 무섭게 생겼는데 쟤 진짜 착해요 아 그래 아이다 다시 보니 선녀네요 오! 고양인데? 어 뭐야? 가부키 배우야? 아 진짜 가부키 배우야 아 신기하네 진짜 오! 뭐야 쟤 귀엽다 오! 얘 꽃돼지야 하하하하하 야 꽃돼지 너무 귀엽잖아 하하하하하 얘 진짜 핑크 돼지네 땡그랑 땡그랑 하하하하하 땡그랑한 뿐 너무 이쁘잖아 와 얘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얘 얘 진짜 예뻐 얘 얘 진짜 이쁜데 얘도 예링이 와 얘 뭐야 어 예링이 너무 귀엽다 그 일본 카라멜 귀엽다 예링이 그 패전까봐 오! 오 뭐야 오 쟤 뭐야 너무 예뻐 사슴인데 엄청 예쁜 사슴인데 나탈리 오 나탈리 예쁘다 와 이게 이제 뽀송홍조라고 메이플스토리에서 겁나 비싼 피부거든요 아 성수기에요? 아 성수기 1티어라고? 눈이 되게 그윽하다 잠깐 고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쪼르르르르륵 쪼르르르르륵 마무리 철기 조구ления 오늘의 목포는 미에니깐 버리자 쟤는 육장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탈락 프리 아 루나 오 귀여웠다 눈이 너무 새빨개 아 인기주민이에요 루나 한 판만 딱 더 갑시다 라스트 진짜 라스트 또 아 야 아 이 짓 JAMA 야 너 너 이 짓 respecting 너 이렇게 할거야 진짜 반장하고patient 모임은 뭐야 더 보임 임마 아니 왜 마지막까지 나가서 항상 속을 뒤집어 놓고 가네 진짜 아주 그냥 썼냐? 아아 야 뭐야 올리버 수영 진짜 진하게 났다 야 소주로 입가심 할 것 같이 생겼어 술을 겁나 잘 마실 것 같은 느낌이야 노르방 친 것 같아요 얍! 어 뭐야 얘도 천번에다 야 무슨 초콜릿 바른 것 같아 어 메이야 아 안녕 아 머리카락도 너무 예쁘고 꽃꽂았습니다 하하 박수 쳐주는 것 봐 아 오 그게 뭐야 너무 귀여운데 엉덩이 뚤랑뚤랑 흘러나는다는 건 겁나 귀엽네 아 얘가 귀요미구나 아 너무 예쁘네 얘는 그 옷도 너무 귀엽게 입었다 옷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걸 입혔냐 아이씨 그리고 미에를 아냐 오늘은 미에 멸망전이야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쓸어야지 우와 이런 늑대는 처음 보는데 내가 봤었나? 아 대장이구나 아아 멋있네 여우에 가깝네 얘가 인제 1티어예요 아 박효신 늑대라고 하하하하하 그렇자녀 그렇자녀야 의외로 시골 출신인데 아유 눈의 섬에서도 비행기가 뚫을 정도면 여기 의외로 메이저 섬인가 보구만 어 대장 멋있다 아 하지만 우리는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헐 나만 나만 나만한 또 우리 섬 어때? 꺼 오케이 우리 섬은 어떻습니까? 와 미에 The 오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 오리가uesto 꿈에 나와 어...